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주 저는 맨 처음 뉴스 들어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는데 빌황? 빌황? 난리더만요, 지금. 이게 어제 뉴욕 시장도 이것 때문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사실은 이런 이벤트가 간혹 금융가에. 그런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면 뭔가 그냥 단순한 이벤트냐 이걸 잘 구분해야 되는데 지난 주말에는 중국 주식들이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봤는데 계속 시간이 흐르면 그럴수록 중국이 아니라 한국계가 많이 나왔어요. 한국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한국계니까 빌황이. 황성국이잖아요, 이름이. 그런데 이제 이번 기회에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빌황이라는 한국계 펀드 매니저가 하는 회사가 두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해치펀드다. 그리고 패밀리 오피스다. 뭐 이런 용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해치펀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규모, 물론 해치펀드도 큰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해치펀드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원래는 해치, 그러니까 해치라는 게 리스크를 해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펀드의 대표적인 운용기법 중에 롱숏 전략 같은 것들을 많이 해요. 롱과 숏을 같이. 그런데 이제 롱숏이라는 게 좋은 건 사고, 나빠 보이는 건 파는 거잖아요. 공매도 같은 걸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러면 사실은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해치라는 건.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더 큰 특징이 지금 오늘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롱숏을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100만 불 있다 그러면 50만 불은 사고, 50만 불을 파면 이거는 사실 레버리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해치가 될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다가 자기가 100만 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돈을 끌어와서 1천만 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 그만큼 또 리스크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물론 이제 롱숏만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표적인 게 이제 롱숏 전략 같은 걸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는 용어가 우리한테는 좀 익숙치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워낙에 이제 미국이나 또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 가문이 굉장히 큰 돈이 있는 가문들이 많죠. 가문들? 네, 가문들. 패밀리 오피스라는 게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다. 그럼 죽었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그러면 스티브 잡스의 미망인이 있을 거고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천억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더 있겠죠.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내가 상상해 한 게요, 그 정도로. 그래서 수조원이 있는데 이 돈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처럼 뭐 은행에 가서 뭐 증권회사 이렇게 하기가 워낙 큰 규모면 사실은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런 걸 다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또 정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특정한 펀드매니저한테 그냥 야, 내 거 알아서 좀 해봐. 내가 내 돈 중에 한 30%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봐. 그래서 그런 류의 특정 가문이나 가문들의 돈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해지펀드 성격인데 그걸 패밀리 오피스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생겼냐. 제가 아까 해지펀드의 특징이 레버리지를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레버리지는 누가 공유를 해주냐, 누가 주냐. 그게 사실은 은행들이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 중에서도 인베스먼트 뱅크, 아이비라고 하는 증권회사들이 고유한 업무 중에 하나가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PBS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라임 펀드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도 증권회사들이 거기다 PBS 서비스를 했는데 PBS를 했는데 그래서 공범인이 뭐니, 증권회사도 돈을 뗐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해지펀드들이 레버리지를 일으키는데 돈을 누군가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증권회사들이 해준 거예요. 그걸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증권회사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 빌 황의하는 해지펀드에 예를 들면 10배 레버리지를 썼다, 예를 들면. 거기에 누가 돈을 빌려줬을 거 아니야. 그게 어디냐? 골만스, 악스, 모간스, CS, FB, 이런 CS, 노무라 이런 데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의 주가가 어젯밤에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뉴욕 시장에서 CS, 크레디스웨스의 약자죠. 11.5%가 빠졌고 노무라가 14.2%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참 골드만스 악스는 참 빨라요. 골드만스 악스는 제일 빨리 거기서 빠져나왔다고. 손절됐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용어가 나온 게 마진콜이라는 용어가.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마진콜. 네, 마진콜. 그러면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하는 증권회사가 예를 들면 빌 황의하는 아케고스라는 펀드에 돈을 빌려줄 때는 뭔가 담보를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운용 자산에 대해서 담보를 잡는데 그게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빌? What? 돈 더 달라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제 예를 들면 그 해치본드가 그런 상황이 되면 예를 들면 자기한테 투자한 쫀주라든지 아니면 금융회사 가서 돈을 빌려서 막으면 되는데 그걸 못 막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갖고 있는 주식을 싸게라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대매매. 반대매매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대매매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매매 나간 결과물을 가지고 정산을 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비, 초대형 아이비들이 이제 원금을 했으면 못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수조 원씩 손해를 봤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또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빌 확만 그렇게 했겠냐. 그런데 이제 이런 이번 사태, 아케고스 사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의 민주당에 금융 규제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빌미를 주겠구만. 규제의 빌미가 된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또 이번에 SEC라든지 이런 데 새로 임명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아주 유력한 칼라가 뭐냐면 금융산업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주 선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큰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엘리자베스 워런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이대로 그냥 두면 제2, 제3의 빌황 혹은 2008년도에 그런 사태가 또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게임 스탑 같은 것도 봐봐라. 그런 거 규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들이 광범위하게 공유가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업종 하나를 꼽으라면 은행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제의 가장 큰 게 도트프랭크법이라고 자기 고유 자산과 손님의 자산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주당 정부나 의회에서 구체적인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빌미를 줄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금융주에게는 그닥 좋은 게 아니고 금융산업이 사실은 규제 산업으로 가게 되면 사실 증시에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좋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다음 수순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보면 잠깐 제가 여쭤보긴 했는데 이게 막 어마어마한 일로 커질 가능성도 있기도 합니까? 그런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이 아케고스라는 펀드의 규모가 예를 들면 월가의 엄청난 큰 규모의 펀드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게 광범위한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리테일 베이스의 투자자들한테 돈을 많이 받아서 이런 걸 하다가 사고가 터지면 이제 훨씬 더 큰 문제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몇 패밀리 오피스의 돈을 받았고 그걸 레버리지의 근간으로 썼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형태의 리테일 혹은 광범위한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펀드의 어떤 파산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영향은 조금 축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첫 번째 뉴스, 빌황 관련된 뉴스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 요즘에 동학개미라는 얘기도 작년에 한참 유행을 했었고 청년들이 굉장히 주식 투자에 많이 뛰어들었는데 실제 금융에 대한 이해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예전에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를 금융, 금융 뭐라 그래요? 금융 이해력? 금융 문맹 그래가지고 우간다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들 한 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간다를 무시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좀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사실은 여러 가지 우간다를 특정해서 제가 그 나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걸 어딜 봐서도 금융에 대한 이해력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훨씬 뛰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사실은 특정 나라를 제가 비유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29일에 어제죠.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라는 걸 해보니까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이해력 점수가 66.8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시험을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점수가 나왔네요. 66.8점으로 OECD 10개국 평균 62점을 조금 더 크게 웃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년 전에는 62.2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이 4.6점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2년 전보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올랐냐 보니까 작년에 국내 증시가 크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주식을 비롯한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금융 이해력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건 맞는 얘기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김프로를 비롯한 3%가 예전에 비해서 주식에 대한 컨텐츠를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물론 우리가 부자되기 위해서 재테크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려면 사실 지금 부동산, 금리 이런 것보다도 주식이 훨씬 유력한 대안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도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인류가 만든 금융 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가장 어려운 감옥 하나를 꼽으라면 주식입니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금융회사 가서 금융 상품 사기당하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주식을 잘 매니지하고 주식 운용을 잘하는 사람이 무슨 ELS다, 무슨 펀드다 가서 사기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주식 안에는 기본적으로 재무제표가 있죠, 경제지표가 있죠,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거기에 있죠, 경영자에 대한 판단도 있죠. 그러니까 주식을 잘한다는 건 사리분별력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해보니까 어렵잖아. 안 어려워? 아니, 뭐 끝도 없네, 이 주식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그런 경험 없나요? 예를 들면 성문기본용어가 있고 종합용어가 있잖아요. 이게 홍보를 해드리네. 그런데 중3 말에 성문기본용어를 형이 딱 준다고 공부해야지. 그런데 어떤 아이는 종합용어로 하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그런데 어려운 과목을 우리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밑에 단에 있는 하위의 어떤 카테고리는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작년 초부터 일어났던 동학개미 열풍,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특히 젊은 층 위주로 해서 금융의 문해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높였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이런 추세를 계속 이어가면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문맹,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마는 예전에 그런 오명에서 빨리 벗어날 가능성도 있고, 급속도로 아마도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산업의 어떤 이해력, 또 금융상품에 대한 사고, 이런 것들도 많이 줄일 거다라는 게 저의 기대인데. 그래서 3% TV도 이런 금융이해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데 아주 미력이나마 기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지금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하여튼 초중고 때부터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성인돼서 배웠잖아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제도화하는 것도 저희도 국민청원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가르치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르쳐야죠. 우리가 가르쳐야죠. 3% TV 퀴즈, 채널 하나. 3% TV 퀴즈? 뉴스, 3% TV 뉴스. 그렇죠. 그런 거에 갖고 아이들, 청소년들에게도. 청소년들 사실 이게 돈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다 이렇게 외면하면서 잘하잖아요. 맞습니다. 돈은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되는데. 그걸 돈을 밝혀. 어린 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은 우리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정프로가 또 나서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릴게요. 현대차가 아이오닉이 계약이 엄청 됐는데 생산을 못한다는 게 결국은 또 반도체, 자동차형 반도체가. 글쎄, 이게 사실 올해 초부터 자동차 반도체 쇼티지다 그래서 미국 GN4도 문제 있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도 한다. 대만에다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잠재의식 중에는 반도체는 걱정 없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요? 아니, 우리나라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있는 건 현대차와 기아차가 뭔 걱정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한 것도 보면 그나마 한국 현대 기아차는 조금 낫습니다. 그런 얘기들 했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업계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심상치 않다. 4월에 가면 현대차도 굉장히 어려워서 일부의 조업 중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렇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사실 4월 위기설에 대해서 처음 보도를 24일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현대차 울산일공장의 비상회의가 열렸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달 5일부터 13일까지는 휴업을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소형 스포츠 유틸리티 SUV죠. 코나의 전방카메라에 장착할 반도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산의 차질을 실제로 빚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 관련된 반도체 문제 이것은 사실은 비단 우리 자동차 업체만의 문제는 아니나 이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조업 중단을 비롯한 매출 쪽에 영향을 주는 게 현대 기아차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게 그런데 실제로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조금 전문가별로 시작이 시각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때 아이온이 같이 탔던 메르츠 증권의 자동차 담당이죠. 김준성. 김준성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실적 영향 점검 보고서를 썼는데 반도체 공급 차질은 단기 이슈다. 라인 조정만으로 생산 확대가 가능하고 6월에서 7월부터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대량 규모의 손도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4월 일부 생산 라인의 영향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6월부터는 문제가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써서 비교적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썼지만 4, 5월경에 일부 생산 차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일 같지 않다. 이런 무게가 실리는 것 같고요. 어쨌든 보고서에 추가로 얘기한 것은 반도체가 차량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1% 수준인데 어쨌든 단기 구매 단가가 20%. 왜냐하면 전혀 못 구하는 건 아닌데 수급상 쇼티지가 나면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올라가서 구할 수만 있으면 단가 인상으로 인한 반도체 가격 인상으로 인한 생산 원가의 상승은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주가가 요즘 굉장히 안 좋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가에는 반영이 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현대차 주가는 또 왜 떨어졌을까. 그러면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은 듣고 와서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또 모시러 가야 되겠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